이 저기 뭐 스트리밍 이거 이거 자 2020년 9월 21일 오전장 마무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요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아 얘가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오잖아요 지금 자 아직 추가 상방이 2352까지 얘는 지금 올라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오전장은 여기에서 거의 마무리가 될 거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싸움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구간인데 오늘 콜옵션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략적으로 이 구간이 깨지면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전 저점이 깨지면 엄청나게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방 포지션이 쌓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방어를 해서 2352까지는 상방을 쳐줘야 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 주가 흐름이 전략이 이제 다시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올라오시면 매도로 때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럼 콜 매도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 얘네들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2352 2350을 무조건 요 구간을 돌파를 시키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가겠다는 거야 얘는 지금 무조건 올라가겠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5장 지금 11시 7분이잖아 자 5장의 포지션을 지금 상방으로 다시 쏠 것이냐 강하게 추세를 상방으로 밀 것이냐 그 전략 싸움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방향은 지금 상방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 구간에 막 매도를 때리면 안 돼 아까 요 구간을 절대 넘기면 안 되거든 50라인 여기 아 여기지 여기 45라인 45라인을 일단 한번 내줬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다시 상방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야 요 구간에서 아까 이제 때려맞고 밀렸지 여기서 때려맞고 밀렸고 여기서 주가를 밀었어야 되는 거야 자 밀지를 못하니까 얘가 방향을 다시 상방으로 틀은 거지 아직은 매수를 지금 끌고 올라가겠다 오전장까지는 어떻게 방어를 하겠다는 거지 자 우리가 선물 매수를 하거나 콜옵션을 매수를 하거나 할 때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돼요 전략을 자 지금은 올라가겠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싸움은 여기에서 그냥 끝날 거야 아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 상방을 치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풋옵션이 저 풋옵션이 방향을 잡느냐는 시간이 지나야 이제 전략이 나오니까 자 지금은 섣불리 매도로 대응 들어가지 마시고 매도로 대응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가를 잡아야 돼 자 매도로 대응하는 사람은 2350을 내주면 안 된다 더 이상 여기서 무조건 밀어야 돼 시간을 내주면 얘가 2352까지 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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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매수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무조건 여기서 뚫고 올라가야 돼 올라와도 올라와도 또 때려 맞고 오후장에 밀리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려고 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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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주가가 방향을 못 잡고 춘춘춘춘춘거리고 그럴 때 그럴 때 바닥에서 아까 매수 들어갔어야지 이런 구간에 매수 들어가는 건 이거 많이 못먹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는 거고 자 홀딩하는 구간도 마찬가지야 홀딩하는 구간도 자 지금서부터 매수를 잡을 것인가 매도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레버리지를 투자할 건가 인버스를 투자를 할 건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은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지금서부터 오전장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어중간한 구간에 들어가서 잘못해가지고 한방에 죽는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뭐 강하게 선물 매수가 강하게 상방을 오후장에도 강하게 때리지 않는 한 강하게 때려서 반등권이 온다 라고 해도 또 가방 압력이 또 와 그래서 전략을 짜는 사람은 가방 포지션으로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잡는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2350 올라오지 자, 쟤는 2352까지는 일단 반등권을 오전장에는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장에 이제 주가가 밀렸잖아 자, 올라왔다가 주가가 밀렸지 그래서 다시 지금 회복하자는 거야 얼마까지 2352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는 일단 일단 2352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전략이 다시 이제 포지션이 바뀌겠지 자, 2351 자, 5분 안에 2352를 뚫어야 돼 5분 안에 자, 2351.79 2352 도달했습니다 2352.90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시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전 정보점 거의 다 왔잖아 그러면 푸드옵션이 그리고 선물 매도가 여기서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줄 거라고 자, 이제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방향이 다시 하방 압력으로 갈 거냐 추가 상승으로 갈 거냐 이제 다시 이제 결정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정이 와도 얘가 추세를 죽이려고 그러면 이거 한 방에 죽여야 돼 한 방에 지금 시간서부터 지금서부터 잘 보라고 얘 한 방에 못 죽이면 얘 다시 기어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 구간에 한 방에 밀어버려야 된다고 방법이 없어 돈 갖고 싸우는 시장에 돈질밖에 더 있니 매장이가 자, 뭐야 콜옵션에 매수 땡겨서 아, 콜 ELW도 매수 땡겼다 그랬지? 어떻게든 이제 올라오면 좋지 그지 그나마 다행이야 이놈아 오늘 아침에 디커플링 일어났으니까 이런 그나마 지금 숨 돌리고 있는 거지 너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돈을 먹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전략이 바뀌어버리고 포지션이 바뀌어버려서 주가가 방향을 상방으로 틀면 내가 여기에서 매도로 때렸는데 주가가 상방으로 틀면 이거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 지금서부터는 그러니까 손주력과 자꾸 매도 때렸다가 확인하고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 그냥 몇 틱. 여기서 성공을 해서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면 홀딩. 크게 먹느냐 적게 먹느냐 싸움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잘 지켜보시구요 오전시황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